이 책 꺼줘. 어디 있지? 퍽하는 소리와 함께 빈 상자 하나가 동동이 머리 위로 떨어졌어요. 엄마가 깜짝 놀라 달려갔어요. 저 별을 보면서 집을 찾아가면 되겠네요. 아기 양은 신기해졌어요. 아기 양의 집을 찾아도 될 때가 온 거예요. 철박, 철박. 태산이는 늦게 쯤에 뭔가 얘기하고 온 것 같아요. 그때 갑자기 어떤 소리가 들려왔어요? 철박. 오, 배먹구나. 지금 나가고 싶은데. 곧 걷겠어요. 로봇청소기처럼 여기저기 다 다니네. 새 장아를 신고 신나게 물 웅덩이를 걸어 다니고 싶었거든요. 땀 흘리는 거 봐. 땀 왜 이렇게 흘려나? 아니 보행기가 저렇게 힘든 거였어? 땀 흘려나? 땀 흘려나? 운동을 제대로 했어요, 아침에. 보행기로 좀 걷고. 머리가 다 젖었어, 머리가. 귀여워. 그렇죠, 태산이한테는 엄청난 양이죠. 태산이한테는 엄청난 양이죠. 엑서사이즈? 태산이한테는 엄청난 운동을 많이 하거든요. 그 영향으로 인석 씨도 몸짱으로 거듭나 화제가 됐었죠? 난 안 해도 되는데. 난 안 해도 되는데. 제일 해야 되는데. 아까 그 몸은 없는 거예요? 네, 갔어요, 갔어. 아, 갔구나. 자, 이제 복근. 복근. 자, 발목을 잡고. 오케이. 아하, 밑에. 저기. 발 씹었어. 발 씹었어. 발 씹었어. 그게 중요한가요? 발 씹었어. 발 씹었어. 발 씹었어. 어, 그렇다, 그렇다, 이거. 거기를 보지 봐, 저기를 봐. 아, 진짜. 운동 한번 시작하기 어렵네요. 언제 시작하는 거예요, 운동? 자, 아빠 발목을 잡고. 잡고. 엄마가 다리 올리면 아빠가 미는 거야. 와, 이거 쉽지 않은데. 다시 올려야 돼. 그렇지? 아니, 그리고 지금 태산이 나온 지 6개월밖에 안 됐잖아요. 오케이. 아니, 지금 제가 봤을 때 빨리 몸 만들어서 셋째 계획하시는 거 같아. 빨리. 너무 무겁다. 와, 잘한다, 그래도. 11,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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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16. 아, 거기 있었네. 그렇지, 목이 있네. 되게 자수 선거한 회장님 같아요, 진짜. 일찍 선거 마신 회장님 같아. 언제나 회장님 미소까지. 형 간다, 전화하지 마. 그때 전화하지 마. 전화번호 몇 시간 또 왔어, 잠깐만요. 이럴 때는 쿨하게 떠나야 돼요. 오빠, 화이팅. 할 수 있어. 뭐 아이들도 큰 미련이 없네요. 아메리칸 스타일.